지안이 뭐 따고 있어요? 상추 상추 아니고 이거 깻잎 깻잎 지안이 줄기똑 하라고 했잖아 엄마가 줄기똑 하고 있어요? 했어요? 으잉 지안아 지안아 그거 아니고 지안아 줄기똑 해야지 줄기똑 아니고 지안아 그거 아니고 지안이 줄기 잡고 똑 해보세요 지안이 아까 잘했는데 그렇지 했어요? 또 지정아 아빠 빼면 좀 왔다 지안이 딴 거 엄마 보여주세요 한번 줄기 똑 하고 엄마 보여주세요 그만큼 땄어? 응 또 해봐 어디까지 딸거야 어디까지 거기까지 딸거야? 응 또 해봐 줄기 똑 엄마 보여줘 짜잔 우와 지안이 잘했다 지안이 예쁜 짓 꽃 따 얘 꽃 따지마 꽃 뭐해 엄마? 걍 또 해봐